네이마르의 여자들. 네이마르가 만난 22명이 여인들. 축구실력만큼이나 여성편력도 대단한 네이마르인데요. 축구선수 인스타 팔로워 순위가 호날두. 메시에 이어 3위인 네이마르의 팔로워 수만큼 많았던 네이마르의 여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카롤리나 노게이라 단타스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네이마르가 만난 네이마르의 첫번째 여자인데요. 고등학교 동창인 두 사람은 한때 다비드 루카라는 아들까지 얻으며 사랑을 했지만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했고 현재 아이의 양육권은 엄마인 단타스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좋은 사이로 지낸다고 하네요. 네이마르는 단타스와 헤어진 후 플레이보이 표지 모델인 바바라 에반스와 짧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단 한달만에 헤어지게 되었고 바바라는 모국인 브라질에서 이후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네이마르는 2013년 또 다른 플레이보이 모델과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파트리시아 조르단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네이마르를 황홀하게 한 갈색머리라는 타이틀로 잡지의 앞표지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네이마르는 그녀와의 만남을 부인하였으며 자신의 이름 사용과 명예훼손으로 그녀를 법정에 세웠고 출판은 바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브루나 마르케지니는 약 5년 동안 네이마르와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며 최장기간 동안 네이마르와 만난 여인인데요. 안정을 원했던 네이마르는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그의 끔찍한 가족애가 부담스러워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이마르는 브루나와 만나는 동안 약 3개월 정도 소셜미디어 스타인 라리사 올리비에라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둘이 만나고 있는 사진은 스페인 언론에까지 나오며 유명세를 탔지만 네이마르는 이 만남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네이마르는 2013년 브라질의 가수이자 배우인 아니타와 스캔들이 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둘의 사이는 깊은 관계는 아니었는지 얼마 못 가 열애설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네이마르에게 또다시 새로운 여자가 생기게 되는데요. 가브리엘라 렌치라는 여인으로 직업은 소셜미디어상에서 슈퍼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론상에서 네이마르와의 만남을 공식화한 적이 없으며 만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못 가 네이마르에게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나는데요. 전 세르비아 플레이보이 모델인 소라야 부첼리치입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네이마르는 그녀를 태우기 위해 전용기를 통해 스페인으로 데려오는 정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이마르는 2015년 ufc 옥타곤의 미녀 제니 앤드레이드와 새해 전날 파티부터 폭풍을 일으켰는데요. 그 둘은 함께했던 짧은 시간 동안 축구계의 캔과 밥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여졌습니다. 헐리우드의 유명 여배우 클레이 모레츠도 2016년 네이마르와 열애설이 났었는데요. 평소 네이마르의 팬이었던 모레츠는 그와 데이트를 즐긴 사실이 여기저기 목격되며 네이마르 역시 그녀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짧은 연애를 뒤로하고 둘은 헤어졌고 모레츠는 네이마르와 헤어진 후 데이비드 베컴의 아들인 브루클린 베컴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네이마르는 또다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켈로라인 카프토라는 여인입니다. 카프토는 슈퍼모델인데요. 브라질의 한 잡지는 네이마르가 고향에서 휴가를 즐기는 동안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로맨스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네이마르는 곧 psg와 계약하게 됩니다. 헝가리 출신의 모델 겸 배우인 바바라 펄빈도 네이마르와 열애를 한 여인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좋아했던 펄빈은 런던에서 네이마르를 처음 만난 후 네이마르의 아파트에서 새벽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영국의 한 언론사는 둘의 만남을 포착하여 그녀를 네이마르의 새로운 여인으로 소개하기도 하였고 펄빈 역시 이를 인정하듯 파리의 홍구장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네이마르를 거쳐간 여인들을 빠르게 소개한 후 현재 네이마르의 둘째 아이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콜 발스 네이마르보다 3살 연상 브라질 모델 리포터 출신으로 2011년 네이마르와 뜨거운 여름을 보낸 것으로 유명. 다니엘라 까르발려 브라질의 모델 리포터 2011년 네이마르와의 관계를 강하게 부정했지만 절친들이 둘의 관계를 폭로. 캐롤 아브란체스 2011년 네이마르는 아브란체스와의 관계를 부정했지만 같이 즐긴 슈퍼유트 휴가 사진이 공개됨. 마이라 카르디 브라질 모델인 그녀는 2011년 네이마르와 잠시 만나 여래. 로베르타 아프라티 프로벨리 댄서인 아프리티는 2012년 네이마르와 사귄 사실을 sns에 공개. 캐롤 벨리 브라질 댄서 출신 벨리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네이마르와 만남. 다니스펠레 브라질 모델이자 카니발 댄서인 그녀는 브라질 매체에서 네이마르의 여자친구라는 호칭과 네이마르의 아내라는 루머도 있었음. 노아사에즈 네이마르의 국대 동료인 아르투르가 주최한 파티에서 만난 스페인 말라가 출신 여성. 나탈리아 바룰리치 1992년생의 모델 겸 배우로 2020년 네이마르와 짧은 열애를 함. 지난 2023년 4월 네이마르의 여자친구인 브루나 비앙카르디가 네이마르와의 임신 사실을 sns에 알리면서 많은 동료들의 축하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이제 곧 태어날 자신의 둘째 아이를 빨리 보고 싶다는 네이마르의 말을 전하며 다정한 임신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